전라북도 지역은 현재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전 6시 기준 아침 기온은 진안에서 영하 10.8도까지 떨어졌고 장수 영하 10.2도, 전주 영하 5.3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4에서 6도 분포로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